자, 22학년도 9월 모평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조화와 어떤 관용,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주제인데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군자는 화합하지만 주체를 잃지 않고 남들과 같아지지 않으며 자, 이게 뭐냐면 화위부동이라는 겁니다. 화위부동 우리 공자 아저씨가 얘기한, 공자 선생님이 얘기한 화위부동 화위부동이 뭐예요? 같지는 않아도 조화로울 수 있다. 조화로우나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군자는 그렇다. 하지만 소위는 주체를 잃어버리고 남들과 같아지면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는 두루 포용한다. 파벌을 이루지 않으며 소위는 파벌을 이루고 포용하지 않는다. 자, 공자의 무슨 사상? 화위부동 조화로우나 같지는 않다. 학생 A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의 독특한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 친구를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그 친구가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도록 설득해보세요. 뭐 괜찮지 않나요? 공자가, 공자 선생님이 아,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도록 설득 동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친구가 우리나라 문화를 받아들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동화되도록 설득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 친구의 어떤 다름을 인정하지만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다름을 인정하지만 조화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동화되도록 설득하는 건 아니고. 2번, 그 친구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조화롭게 지내보세요. 아, 그냥 너무 좋은 말이잖아. 그치? 그 친구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조화롭게 지내자.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친하게 지낼 경우는 얻게 된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하세요. 무슨 공자 선생님이 이익 계산하라고 얘기하겠어요? 4번, 다수가 즐기는 문화가 우월하다는 생각하고 화이부동인데, 조화로워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할 리가 없겠지. 5번, 선악의 분별 없이 그 친구의 행동을 모두 포용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유교죠, 유교. 유교는 뭐야? 십이선학 분별하는 거예요. 십이선학 분별. 십이선학을 뭐하는 거야? 분별하는 거야. 조화롭기는 해야 되지만, 십이선학이 아예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의 분별 없으면 안 돼요. 십이선학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